거거도 말이야 거거도 말이야 불풍기 pp 난고나 극복 아카베코 하하 세력 개높아 오우 굿 100% 전투장비 빵콕콕 능타격 아이아 도매랑 칼달 포돌 클로스라인 엘리트 일루와 전경기 전경기 발화 전경기 있는데 그냥 짤까 호잇 포돌강호했으면 됐다 도매랑 도매랑 100% 도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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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됐어? 목말라서 마셨다..왜 Dp 몸박 돌 클로스라인 파열 금속 화 Dp 1 더 밥 근데 전격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마 까서 넣는게 낫겠지 물 뿜기 15딜 위장 크림 요거 없을까? 오예 원장 강화 와우 80대 위장 크림은 먹으면 위장에 좋은 크림인가요 쿠쿠쿠쿠 피나 니가 참어 위장으로 만든 크림인줄 알았는데 어 바리케이드다 바리 바리 빠따다 조슈바 탭고 까비 룬피죠 아닌가 룬피하면은 불풍기를 못쓰네 근데 바리 룬피 너무 땡기네 근데 바돌아 잘 수 밖에 없겠다 눈피 갖고 싶어 눈피 갖고 바리사모 하고 싶어 아 바리사모 못참는데 잡는다 이사 슬네 사신 어 북칼 두개 나온것도 괜찮고 약분도 있고 약분사신 북칼 뭔데? 이제 재물주어 아 아니야 클은 뭘해도 아 클은 뭘해도 재물주어로 끝난단 말이야 벅벅 앗 아 신나긴 아 아이고 재물 재물 음 이거는 무조건 재물이다 으아 호호 아 재물 복제하면 딱인데 으아 자신밖에 없겠다 따서 갚으면 되지 그런데 등장하는 구체형 수호기 등장하는 구체형 수호기 알려줘 자석아파야된 이사 인없어 그리고 전경기인데 강화된거 좀 줘 아 내 생각에 저거 우리 수호자고 사기치는거다 자석아파야된 흠 일대 다 저세 저세 인형 다시 지내받 흠 저녁 희힣 어떡해 얘네가 일반 모비지 저 처음 타 미스터리다 험탑 칠 때 불과 사이 그런 거 아니까 방화된 카드 되게 안 나오네 와아 유야만 던 제발 쏘돌 이런 위압들 위압 위압 위압더 월드 저구 개좋네 저구 처음 나왔을 때 쓰레기였는데 와 여기서 차모 집었는데 밑에 차모 하나 더 났으면 오열 했겠다 진짜 아 쏘슨 뭐야 이르 제공 5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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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브라 내 약분 와우 들어가 아 왜 죽기 싫어 이제 주만 죽을래 죽기 싫어 그랬네 와우 아우 들어왔어 여기에 흠 2대 pp 이젠 정말 약분꾼이야 이기긴 이겼어 나갑도 하고 싶은데 아유 이렇게 약분 특에서 언제 따서 갔냐 포기하지마 아 풀풍키 첨탑의 검은사신 아이언클레드 그런데 방패는 안사신 방패는 안사신 아니 약분 와 근데 쟤 겁나 세진다 아 아니 텀텀 방어도 오잖아 아니 방어도 있을 때 강타가 나오고 방어도 없을 때 사신이 180이다 걸고 다섯 강타가 나오고 당사신 쓰면 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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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많아서 꽤 자신이 하도 많아서 꽤 알만하지 않나.. 아 내 사실 아니 내.. 내 체력.. 내 체력 어디갔어? 미친 첨둑이들 나 미쳤어 갈 거 바닥 하하 하하 벌금 해버려 하하 헣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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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자신 너무 좋고... 에너지 어떻게 하드나? 고스덕다. 3코덱 의지하클 3코덱 의지 오빠 흠... 불풍기 징끗 소돌 돌돌돌 하아 세상에 변병 지는거 아냐 근데? 쉽지 않음 쉽지 않음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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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따서 갚을 수 있나? 흠... 안 될걸? 탑 탑 좋다 탑틸하자 압 탑 탑 탑 탑 탑 비싸나오면 어쩌지? 발이.. 아니 발이 복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에너지가.. 이제 간다 아 근데 터질만 했다 어디갔네 여러분 화괴를 믿는 거였어 내 참호 가이버 택 됐다 아니 즉시 다갔어요 렌린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결국에 스메코가 가리케이드 몇 호로 주냐가 제일 중요해지겠는데 고울이 아르코 아리아르코 내반드 육체력의 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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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되어 있으면 탐스럽네. 저금통 박살 어둠의 포옹 써야지 사열 쓸까 사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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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신으로 갚을 수 있는데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과열 2코 3코로 나오면 으아아아 쓰악 ните 줄게 이렇게 없었나? 아리아르크 아니 무슨 카드효과가 체력을 3일 씁니다밖에 없냐 네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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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엔 잘 떴네. 안녕. 안 돼. 그래도 힘은 먹었네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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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써야됨 징끈고민되네 징끈 쓸모없는 경우가 더 많겠지 하하 이사회생으로 사그리트 해오면 되니까 윙 윙 윙 윙 오졌다 혹시나 될까말까 윙 윙 윙 윙 윙 윙 윙 대략은 채우면 된다 이거 박을 쓰면은 고동됨 맞나 안맞나 맞네 이겨내 억해짐 이걸 라고 할 뻔 아 이제 차 못 빠지면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상 이겨낸 음.. 기사.. 0코 아니면 못쓰는데 어이.. 홀 아이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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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오도 딸리는 거 아니야? 아.. 타피옵체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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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. 인거 맞나? 맞을걸? 아닌가? 강타야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약분을 믿은 잘못 잡았네 아니다 슬랙을 그만 세워 그치만 잡은걸 어떡해 아 1초만 늦게 잡을걸 피니시 무브 했어야 했다 터치 대사 심장 허우 잡생 고생 좀 많이 했다 근데 아리슨의 코면 보통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아리슨의 코멘이 아리슨의 코멘이 아리슨의 코멘이 아리슨의 코멘이 아리슨의 코멘이